남의 질 왜 누르는데? 예? 그렇게 찾아오기 미친이? 망했어요! 입장은 된다 언니야. 나 이거 먹어볼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는! 얼굴 빨.. 날이 오고 싶다. 기름을 살짝 깔아주세요! 고구맛.. 남의 양파reto프스 이름맛.. 시켜 볼 수 있을때까지가 아니에요! 무산말이 0.5도 안되면! 손님이 좀 차려주시고 다닐 때까지만 넣어줘야겠어요! 지금 수시히 하라고 나와요! 까다로워 강아지 망했어요 이 색깔 잘 지키고 있어서? 에이 진짜 망했다 야채 손질하는 것만 나오고 걔 멍청이 니 아까 수세미 자랑한 것 하나도 안 지켰겠다 스트레스 안낸다 지금 야 이거 근데 나 이거 먹어볼까 아니 싱겁다 맛있어 맛있어 음 매콤하네 음 딱 됐다 너무 맛있는데 음 찐맹집 하세요 되게 고한 맛이 난다 이게 버섯인가 자 이제 똥집 다 됐어요 됐어 마늘이랑 감자만 익으면 되거든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븐일레븐이야 지금 남의 집 왜 누르는데 브라운이라서 브라운 벽돌이 있는데 갔대 장난치나 어떻게 불핀 헬 불핀 헬 그렇게 추구다보면 하얀색깔 불핀 나오는 건물이 있어 그렇게 찾아오기가 힘든가 예? 그렇게 찾아오기 힘든가 아 그래그래 왔네 다 익었쥬 소주를 버려요 다 버리면 안 돼요 고추 고추랑 마늘 다 넣고 소금을 넣었어요 고추 넣고 고추 많이 넣어주세요 황찜 너무 맛있다 왠지 소주가 좀 무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감자에서 전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음 오셨습니까 어머 다 됐어요 이제 소식하자 참기름을요 아니 요거는 이번에 떡볶이 괜찮아가지고 진짜 야 뭐 니넘 또 오면서 그냥 밥 먹으러 오는건데 뭔다고 너희는 다 그렇게 들고 왔을까 이거 영국 황실에 라푸느라 치솔이래요 어 그래? 딱 네랑 어울리네 진짜 좋맙다 잘 쓸게 보자 언니 왜 당국 황실에 치솔하고 있어요 아 저걸로 폐수 치솔을 치솔한다고? 응 죽나 그러면 전문화 전문화 다 됐어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맥주잔 제가 드릴게요 아니 유튜브를 위한 장비에요? 어 지금 다 했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게 가운데로 좀 밀게요 ㅋㅋㅋㅋ 아 진짜 맛있다 응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응 음 재주 너무 좋죠 진짜 응 제주에 시댁이 주며 너무 좋지 난 제주에 시댁 있는 거보다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도 나도 맞아 맞죠 아 제주도에 내가 딱은 한 번 알아 봤어 시골 빈집이 이거 봐나 이거 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와서 온다면 집이 비잖아. 근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사와서 싸게 파는가 봐. 별장처럼 그냥. 제가 안 살 때는 그거 하면 되지, 에어비앤비 이런 거. 그래, 그래. 요즘 사람들은 좀. 어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지, 나도. 근데 여자 혼자는 좀 그렇다. 응? 맞아, 여자 혼자. 여자 혼자는 무섭지. 응, 그러니까. 진짜 다 간이 적절해서 적절하고 잘 돼.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다 해서. 언니 혼자 말하고 되게 재밌게 사하네요. 나? 응. 나 너무 좋아. 정리가 있다. 나 좋아. 재원아.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다시 갈게요! 이거 진짜 근데? 요가하면 되게 막 약간 릴렉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하면 되는데 마시고 자기가 하하하하 내쉬고 하하하하 엄청 과한사람이 있어 속삭이듯이 안살아 카운터를 하면서 가음을 질러 진짜 그런사람이 있어 하하하하 나한테 입장했어 진짜 그런사람이 못하니까 시끄러워라 귀가 아파서 근데 그런사람들이 이게 빅사랄 중간에 나 하하하하 하나! 계속 파다 봐야지 셋!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